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월간조선에 간단하게 이철규 의원이 인터뷰를 했네요 우리가 직접 이준석과 이준석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상시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이철규 의원이 이야기하다 문재인한테는 90도 폴드 인사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는 뻣뻣하게 악수한 것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저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선당 후살한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 저에 대해서는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당대표로 열심히 뛰어야 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니 당대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소위 근본을 미뤄보게 되면 어떻게 사람을 이 새끼 저 새끼 하겠습니까 설령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혼자 그냥 입에 사겠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철규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가 차겠죠 이준석 전 대표가 동정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었다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는 문자 내용이 꼭 틀린 내용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이준석 전 대표와 내부 총질에 해당하는 은행을 보여왔다는 것은 당 구성은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취임 이후에 언론 인터뷰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내 인사들을 개량한 내부 투쟁에 몰두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여 투쟁에는 소극적 태도로 보였습니다 민주당 이준석 전 대표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제야 인사나 친민주당 인사들에게는 90도 폴드 인사하던 사람이 우리 대통령과는 뻣뻣이 서서 악수만 하고 이런 이준석 형태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문 씨한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참 희한한 친구야 바른미래당 계통의 친구들 가운데 문제가 많은 친구가 참 많은 거죠 제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인간적으로 대우를 했을 겁니다 그 사람 얼굴 보면 모릅니까 윤 대통령은 나름 이준석 전 대표를 대접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철규 위원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전 대표를 항상 대표님 이준석 대표님 우리 이준석 대표님을 부릅니다 나이로 누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어땠습니까 윤 대통령, 윤 후보, 윤 총장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원내대표 경략에 보낸 문자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로부터 모욕적인 취급을 받는 게 맞는 겁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 지도라서 먼저 인간이 돼야 됩니다 사람의 기본 도리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리를 모르는 사람을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스스로 뒤돌아볼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이준석 의원은 이철규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는 거짓말로 대통령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한 언론사가 동아일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비리 윤리비안회가 열리기 전인 6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고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잊지도 않은 만찬 회동을 흘린 쪽이 어딘지는 뻔한 것 아닙니까 자세한 내용은 아마 월간 조선에서 인터뷰를 월간 조선에 아마 풀 인터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 안 보더라도 1957년생인 이철규 의원이 하는 몇 마디만 보더라도 대략 모습이 다 그려지지 않습니까 정치를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8살 때 성상납을 받을 정도니까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게 되면은 그냥 제 생각에는 이 양반이 기본적으로 사실과 거짓이 구분이 잘 안 되는 인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 이후에 이준석의 은행 하태경의 은행을 미뤄보게 되면은 두 사람은 동전의 양면 관계이니까 은행을 보게 되면 사실 진실 따위는 관계없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할 수 있고 도구화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아주 전형적인 인물들이란 거죠 대단히 위험한 인물들이란 겁니다 아주 위험한 인물이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나 인물을 볼 때 이제 선거부정 문제를 대하면서 해오던 그런 행동거지하고 지금 이제 이번에 당내 분교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다 이렇게 합쳐보게 되면은 퍼즐이 맞추지 않습니까 이번 기자회견에 이준석이 내놓은 주장 가운데 몇 퍼센트나 나는 사실인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왜 이런 유행의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콧물도 흘릴 수가 있고 눈물도 흘릴 수가 있고 별짓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만들어낼 수 있고 말도 지어낼 수가 있고 유일한 그런 뭡니까 판단기준이란 것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세상 기준으로 그것이 정이든 부정이든 선이든 악이든 합법이든 불법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 사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원래 뿌리는 본인의 성상납 의혹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입니다 한마디도 여러분들 다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로지 모든 책임을 자신이 아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측근들과 윤석열 측근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모든 화살을 다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다룰 때 이준석과 하태경이 보이던 태도는 천형적으로 뭡니까 지금 이번 사태 기자회견에서 보이는 태도와 같은 겁니다 전부가 다 나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이철규 의원의 주장이들은 옳다고 봅니다 모든 공작으로 보고 오로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거짓이고 여러분들 진실은 사실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전향적으로 뭡니까 4.15 총선 이후에 보였던 것이 이준석의 행보고 하태경의 행보고 그런 거죠 저는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인생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야의 의사결정의 그런 길이 시간의 길이를 보고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준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성향이 좀 강하겠지만 우리 세대보다 찰나적이죠. 시간이 짧습니다. 사용하는 문장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비행이라든지 자기의 범죄 행위가 시간을 두고 밝혀지고 그것이 오명이 된다는 것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시간의 길이란 것은 아주 깁니다. 길이기 때문에 오명을 남기거나 이런 부분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를 보게 되면 한 달 후에 밝혀질 일도 6개월 후에 그냥 밝혀져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그냥 거짓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그냥 막장인생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장재원이나 김기현이나 권성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가 든 사람들에 대한 경우나 예의라는 것이 있잖아 예의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 눈에는 보일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고시도 하고 그다음 경력도 쌓아오고 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렇게 막말을 날릴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참 특별한 그런 인간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저는 이 인간들이 오래 못 갑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악이 항상 흥행하고 악이 뭡니까? 융승하고 악이 번성했으면 인류 자체가 지금까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준석이 그동안 내 갈았던 그 수많은 뭡니까? 망언과 욕설과 저주와 비난과 이런 악담들은 다 레코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이준석 부정성을 눌러보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시간의 흐름을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척은한 거죠. 경륜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경륜의 부족 산전수정 공중전을 다 겪다 보면 세상을 주의 조심스럽게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참 이 이준석류의 그런 인간들에게서 참 못마땅한 것은 네 인생만 소중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인생도 존경받아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윤석관이 윤핵관이 뭐고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다 개개인이 존중받아야 될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인 거죠 지만 다 똑똑하고 지만 선이고 내가 볼 땐 지만 악인데 온갖 종류의 악담을 다 퍼붓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이번 기자회견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온 말들을 보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다 그냥 까발리게 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까지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거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겠구나 정상적인 인간이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참 잘못 배운 친구 같습니다 한교환 여러분들 전 총리 함께 악성종양 민경우 여러분들 전 의원 함께 그냥 그 퍼붓는 악담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이 어떻게 떴습니까 우리는 표면에 보이는 것을 넘어가지고 근본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어떻게 떴습니까 이준석이 어떻게 떴는가를 보시게 되면 우리 사회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가 감시해 나오지 않습니까 이준석을 누가 떼었습니까 조작된 여론조사가 떼었지 않습니까 조작된 여론조사에 바탕을 두고 언론들이 떼었지 않습니까 조작된 여론조사가 그게 가짜지 않습니까 그게 범죄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가짜로 해서 발표하는 것은 그게 범죄거든요 그걸 우리 사회가 고쳐야 되는 거죠 선거 조작을 어떻게 합니까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을 동행하다 분위기를 잡고 그래서 국민들을 적당히 마취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면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내잖아요 실물 위조 투표를 얼마 투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투입 안 했을 겁니다 왜 대부분 사람들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 안 하니까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그다음에 뭡니까 밤을 쉬워가지고 뭐죠 투표지 이미지 보관되어 있는 것에 맞춰가지고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지를 만들어서 세 통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 법원에 제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전산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에 그대로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조사해보니 어떻습니까 2016년 총선 국회의원 선거는 전혀 흔적이 없죠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 이전의 이름 지방선거에서도 약간의 흔적이 보였죠 그건 앞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좀 더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모든 선거가 다 손을 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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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